오우 오늘은 저희 이번 앨범 첫 번째 자켓처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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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처럼 열려고 했던 사람이 꽤 있었나 봐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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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다르고 오우 오우 아 난 또 물고기랑 대화할 때 마스크 착용하라는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샬리 샌드라 샤넬 하고 헤이링 샌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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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한테 샌드라 이름을 다뤘어 샌드라 파이팅 파이팅 샌드 드라마 가장 잘 dyeền 샌드 평소보다 baixo 10분 와 이거 보내줘 와 예쁘다 네 아 우와 나도 너 찍어줄래 나 잘 찍는다 귀여워 넘쳐 물은 나도 없을 텐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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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께서 직접 쓰시던 티카거든요. 뷰티샷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뷰티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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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히 1, 2, 3 하나, 둘, 셋 아 진짜 재밌었어 진짜 못 던지다 Are you ready? 하나, 둘, 셋 하나, 셋 셋 넓 셋 셋 셋 셋 delta 셋 셋 호텔이에요. 혜리 씨는 고민이 없으시겠어요? 여기 다 찍혔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니까. 우셨죠? 제가 당하고 있어요. 저기 또 상황극해요. 빠질 수 없죠? 왜 빠지는 것 같아요 혜리 씨? 상황극에 자신감이 없어요. 봐봐. 방금 다르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었어요. 브레이크 당연히 걸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끌려고 하는데 당연히 브레이크를 걸죠. 몸에... 뭐라고 하죠?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던지라고. 던지라고. 지금 너가 나섰습니다. 아니. 열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시워지기 싫어. 시워지기 싫어. 아! 오! 이스 오케이. 귀여워. 생일 축하합니다. 그냥 아쉽다. 아! 어니즈. 생일 축하해요. 어때? 기분이 어때? 오늘은 너의 생일이고, 케이크는... 초코 체리 케이크 어때? 초코 체리 케이크 어때? 안녕하세요. 아, 뉴딘스 민지 님 맞으시죠? 아니요, 아니에요. 딱 봐도 맞고만 불러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뉴딘스의 아이스. те티티 님은 그렇다는거 조금만 찍어보는 것 같아요. 정신이 될 것 같다고. 이번엔 구민의 하루를 깨끗하게 드시는 이유가 너무 행복한 일이었어요. 일단 구민이 바이러스의 차이. 다행히 분노됩니다. 이젠 Malcolm XM님. jeduc돌 Tsim Graduate Takistic. 질리 했다. 다행히 자유. 한강혜린 예쁘다 하나 둘 셋 과연 춤추시죠? 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 둘, 셋!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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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커밍. 땡큐. 모다니스 씨, 모다니스 씨, 모다니스 씨. 모다니스 씨, 김윤세 씨. 네, 감사합니다. 마이구, 이거 개불이야. 네. 마이구, 상담사. 너무 귀엽다. 다이아니스 씨,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바이바이, 바니즈! 빠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금 앨범 자켓 촬영 2일 차 촬영 중입니다. 고양이라고요. 저 이거 봐요, 이거. 나도 반지. 언니 나온 거 봤어요? 봤어요. 여러분, 제가 민주... 못 봤다고요, 언니?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지켜봤거든요. 아, 왜요? 말을 끝까지 해요. 말 안 할 거예요. 하라고요? 안 할 건데요? 짜증나요, 강혜린. 맨날 그래요. 제가 말하면 믿을 거예요? 아니요. 뭐야, 그러면 뭐 똑같네요. 내가 말하나 안 말하나 또 똑같다고요. 안 똑같다고요. 하러 오세요. 죄송해요, 진짜. 돌려요. 맞아요 중년 잘 보셨어요. 무슨 파트인지 알았었을까요? 과연 맞추셨을지. 안녕하세요. 오늘 혜일이라는 새로운 멤버가 있는데요. 이거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예쁘다. 이 생머리, 이 크고 똘바운드, 이 코, 이 입술, 이 옹졸한 손가락. 이 금색을 소화하는 피지컬. 이거 약간 컴퓨터 배경 화면 해놓고 싶은 사진. 뭔지 알지? 여기 아이콘 몰아놓고. 언니 이거 일단 AI처럼 넣었어요. 사람 아닌 듯. 언니도 사람 아니었어, 솔직히. 민정이 둘 사람 아니에요? 고양이, 고양이 가세요. 출시리뿐만이 다른 영상 문은 어디서 안나왔나요? recording will에 승묘는 또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조금만 좀 내려가고 싶어? 이렇게요? 잠깐만요 나의 어디가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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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스러워 깨물어주고 싶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가방 자세히 보면 여기 토끼들 있어요 버니즈 약간 고양이.. 고양이 모양인가? 아 아니다 여기 눈, 코, 입 웃고 있는 얼굴이에요 아니에요 여기 토끼 토끼 보이세요? 저처럼 착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모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사이드는 아니에요 아 맞다 아 너무 귀여워 맥이 쟤 우리 서로 서로 폴로로이 찍었어요. 저 셀카는 다 찍었거든요. 언니 셀카로 찍었어요? 와우. 아, 신문이 잘했어.